자, 차명종 선수와 호식입니다. 자, 차명종 선수와 호식입니다. 고리나 브랜드의 초크와 장갑 그리고 그립 자, 길게 빗개치기 원, 투, 쓰리, 포 쿠션. 쓰리 보다는 포가 나아보이는데. 자, 흰 공. 이것도 빗개치기. 저기 쓰리가 한 1포인트 정도 오면 되겠네요. 네. 이거는 빗개치기. 부드럽게 해치면 맥시멈으로 딱 나올 각이네요. 딱 나올 각입니다. 슥 밀려 들어가서. 호식이 긴장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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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한 번 더 횡단, 횡단 가자, 횡단 가자, 가자, 가자. 보여주세요. 한 번 더. 자, 차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... 31이닝 지금 대충 딱 보니까 별로 없어요. 대충 보는데 없어요. 31이닝 없는 것 같은데요? 아,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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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차.